비빔람은 spooky 비빔람이 공감한 동물 지민한 배구 지민한 배구 지민한 배구 지민한 배구 아 디스코드 하고 싶은데 지금 지금 레옹이가 내꺼 이어폰을 물어 뜯어가지고 디스코드 못하는데 지금 진짜로 진심 아니 진짜로 레옹이가 이어폰 물어 뜯어서 고장 났어 벌써 4개 째 아니 여기 맨날 문 닫아놓는데 한번 내가 깜빡하고 열어놨거든 바로 뜯어먹었더라 어? 구구게이트인가요? 구구게이트 하네요 구구게이트 하고 여긴 12합이기 때문에 빌드 자체는 먹었습니다 빌드 자체는 먹었어요 빌드 자체는 먹었습니다 구구게이트하고 12합이기 때문에 빌드는 먹었어요 근데 서치가 조금 느리다는게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네요 서치가 좀 느립니다 서치가 좀 느려요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서치만 제대로 됐다면 아하 바로 딱 했을텐데 서치가 좀 아쉽네요 구구게이트 치고 그래서 프루브로 이제 드롭 못받나요 프루브? 프루브 드롭 못받나요 프루브? 자 이제야 위치 알게되는데 바로 달려야되요 이거는 이거는 질럿 바로 달려야됩니다 이거는 질럿 바로 돌려야지 할만합니다 자 프루브 왔구요 에이 그런게 어딨어 재밌게 또 방송하다보면 시청자는 나중에 시청자죠 제대로 방송하면 자 일단 왔어요 원질럿 왔어요 빨리 자 여기서 프루브 더 끌고와서 그렇지 프루브 3개 끌고와서 승복 봐야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선큰을 못짓게 해야되요 어어? 이거 선큰을 못짓게 해야되는게 포인트인데 선큰을 짓게 하면 안됩니다 저 누가 어어? 아 이거 선큰을 못짓게 하는게 포인트거든요 선큰을 못짓게 해야되요 선큰을 자 프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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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고 프루브 조심하고 일단 위치는 자리는 잘 잡았어요 일단 일단 정현종 자리는 잘 잡았습니다 자리는 너무나 잘 잡았구요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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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큰 컨트롤이 너무 좋아요 지금 정신 좀만 차리면 와아 롱카쿠님 129 129 롱카쿠형님 무슨일인가요 롱카쿠형님 갑자기 뜬금없이 롱카쿠형님 129 129 아이고 아아 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 와우 내 새끼 프루브 뭐야 트로트 모아야되 이거 트로트 모아야되 그렇지 트로트롤만 꼭꼭 잡아줘 그렇지 트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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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잠깐 잠깐 정신차려 정신차려 정신정 후퇴라고 후퇴라고 아이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하하하하하 nghĩ아 아그 아이쓰 아...아이구 몰랐네 컨트롤 컨트롤 집중에 컨트롤 집중에 컨트롤 와 기훈아 저는 여러분들 바로 기훈님 관상 보고 왕이 될 상 알았습니다 바로 아까 전화로 킹기훈님을 지지한다 바로 전화 때렸잖아요 저는 딱 얼굴 보자마자 왕이들 관상 바로 봤어요 바로 주차 때렸죠 야 뭐야 뭐야 바로 기훈이 돼 아 트위치구나 와 이건 진로 모아야 돼요 아 이건 진로 모아야 돼요 내일이 3시 합니다 내일이 3시 역시 여의전이십니다 행님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도블링이 끝나는거 아냐 이거 와 이거 천천히 하면 이기는건데 아 좋네 천천히 하면 이겼는데 야 내가 내장이야 야 내가 내장이야 하하 여골킬 때려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내가 여골킬 때리는 수 밖에 없네 그러면 여골킬 때릴게요 하하 아이고 제가 여골킬 때리겠습니다 야 뭐 프로브 다 죽을때까지 개우지개 야 이거 뭐야 왜이렇게 진게임도 억지로 부여잡아 이거 뒤에 나있어서 그래? 뭐야 이거 진짜 진작 졌는데 부여잡는거 보소 내가 가야겠다 롱기누스 그거야 아르르 롱기누스야 롱기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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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아 아아... 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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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tand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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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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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